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수아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토지임야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선 포장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고 지목은 임야인데 이렇게 평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화 다 들어와 있고 바로 옆으로가 수아리 누런동 계곡 위쪽 상류물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옆으로가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요. 수량이 많아서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 잡기, 다슬기 잡기도 할 수 있는 깨끗한 물가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위쪽으로 차로 5분에서 7분만 가시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인터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촌 인터첸지에서도 가깝고 요거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농사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액증명 대상도 아니라 가지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은 현무시설 없이 조용한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여건 좋고 평지라서 토목공사도 필요 없는 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집 한 채 지을 용도로 딱 좋고요. 농지로 개관하셔서 농막 갖다 놓으셔도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분들은 아래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